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내년도 입시에 의대 증언 조정 가능성을 놓고 여권 내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강정협의에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서 소음 도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적경 지역에서 우리 쪽을 향해 기괴한 소음을 시도 때도 없이 내보내고 있는 건데요 주민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의도에서 가깝기도 했고 제가 평상시에 진료를 자주 가는 병원, 건강검진도 하고 하는 병원이어서 갔는데 밖에 상담하시는 분이 계셨었고 수요일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 야간 응급실 진료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안 계셔 돌아가셨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후두염에 걸린 5살 아이가 입원을 못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남에서 다리를 다친 30대 가장이 구급차를 타고 충북까지 달리느라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장중첩증에 걸린 아이가 응급실에 못 가서 숨지는 일이 외딴 섬도 아닌 광역시에서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부실해져서 생긴 가슴 아픈 피해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발표 자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민주당 의원 본인이 직접 당했다 응급실 구하기 참 어렵더라 응급실 처음에 연락했는데 거절 안 된다고 거절당했다 본인도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뭔가 많은 분들이 이제 체감하고 있다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요 추석 연휴 때 아프면 절대로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셨죠 정부가 오늘 대책을 조금 내놨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크게 한 네 가지쯤 돼요 이게 추석 연휴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방안 자 지금 추석 연휴 동안에 평균적으로 하루 평균 한 8000개 정도 병원 의원 문 열기로 했다 정부가 뭔가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보통 과거에 설 연휴 때는 3600개 정도인데 이번에는 8000개로 대폭 늘렸다 뭔가 확보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군만병원도 한 150여 개 이렇게 오늘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군의관 의사 그다음에 진료 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 최대한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네 번째 권역 응급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시에 3.5배 대폭 늘리겠다는 얘기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했는데 경증 환자 경진일 경우에는 동네 병원 의원이나 중소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세요라는 방부도 오늘 정부가 내놨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준우 의원과 윤경호 소장님께 좀 똑같은 질문들이 있는데 추석 연휴 때 병원 의원 그리고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실 평시보다는 한 50% 정도 아마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오늘 나온 대책에 대한 평가 좀 한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우 의원은 어떻게 좀 묻혔습니까 네 오늘 평가 좀 말씀드리면 평일 동네 병원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공휴일이나 저녁인 경우는 가중됩니다 가중이 돼가지고 한 30% 정도 본인 부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은 50% 늘린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니까 이게 좀 감이 와닿지도 않고 혹시 금액이 되게 크지 않는가 싶은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 부담일 때는 병원 가서 진료받으면 한 5,300원 정도 드는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50% 가중이 돼서 진료를 하게 되면 이게 한 6,8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400원 정도가 느는 건데 이 정도 금액이 느는 거라서 사실은 퍼센테이션에서 되게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본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50%씩 늘고 그거는 수술 자체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50%라면 비례해서 크게 늘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은 한 1,000 몇백 원 정도에 부담이 좀 느는 거 정도 이 정도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보다 2. 몇 배 더 병원 의원이 문을 열리기 때문에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병원 이용하기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까지 좀 포함드립니다 윤기호 소장님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불안감이 해소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도 시중에서는 이번 추석 때 아프면 안 돼 이게 요즘에 헤어지면서 나누는 안부 인사인가 아세요? 특히 농담으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생선 먹지 말자 왜인 줄 알아요? 생선뼈 목에 걸렸을 때 응급실 갔는데 그것 때문에 뺑뺑이 돌면 어떡하냐 이런 농담을 한단 말이에요 가시 걸리면 응급실 가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무정구 상태냐라는 얘기를 심한 경우 하잖아요 각자 노생 아니에요 능력 있는 놈은 지가 알아서 살고 능력 없는 사람은 공공에서 이거 돌봐줘야 되는데 안 된다 왜? 의사가 없으니까 응급실을 간들 응급실에서 그 응급 상황을 해결할 의사가 없는 건데 그 의사 없는 이걸 해결해 주는 대책이냐 지금 나온 네 가지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환자들이 오면 돈 더 내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 이 얘기고 하나 딱 긍정적인 평가해줄 만한 건 설 연휴에 대개 개인의원 그다음에 중소병원들이 그냥 쉬어버리잖아요 의사 간호사들이 쉬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강제로 아마 보건복지가 가지고 있는 강제적인 권한들을 활용했겠죠 그래서 문을 열게 해주는 거 이거 하나 정도가 그래도 실효성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아픈 경우에 119에 전화 먼저 하잖아요 119에서 이 환자를 응급실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어딘가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마 요소 요소에 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아픈 환자가 그것까지 다 해결을 지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바늘 논쟁 그다음에 닭달걀의 논쟁이긴 한데 이런 식의 땜질용 추석 응급의료 대책 이게 국민에게 불안감을 해소를 해줬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약간 표현이 약간 방송에 적합하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걸 자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잠깐 잠깐 뭐 하나 두 분 제가 말씀기를 더 드릴 거예요 뭐 하나 영상이 준비되겠는데 오늘 대정부 질문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오늘도 진행됐는데 지금 최근에 의료 사항과 관련된 대정부 질문과 답변이 좀 있었어요 여기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보시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추석 의원은 응급실 의료대라는 우리 어렵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큽니다 협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데 협조해 주십시오 그거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준호 의원과 윤경호 의원님께 제가 한 1분씩만 드릴게요 오늘 국회에서도 한덕수 총리 정부와 야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네요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뭐냐면 돈 없으면 아프면 안 된다 그 말을 사람들한테 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돈이 있어도 아프면 안 되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아프면 안 되는 거고요 추석 때 관리를 잘 하셔서 병원관이 없도록 해주시면 너무 고맙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정부 질문을 할 때 한덕수 총리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질문이 국민들이 죽어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한덕수 총리가 주문을 받고 잘 대응을 한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좀 심하죠 원래 예전부터 병원에서 잘 서비스 못 받는 문제가 있었고 의료 사고도 있었고 뺑뺑이도 있었던 건데 예전부터 쭉 10년, 20년 전부터 있던 걸 끌고 와서 마치 지금 의대 적응 문제 때문에 생긴 것처럼 호도하는 거는 당연히 좀 잘못된 거고요 한덕수 총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자신감 있게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한덕수 총리가 민방위복 입고 나와서 뺑뺑이 돌다가 결국 죽은 사례들 몇 가지 나열했죠 그 사례를 언급했어요 그 사례 나열한 거하고 지금 누가 죽어나가느냐라고 반문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얘기가 그래 의사들이 지금 퇴업 중이고 의사들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빚어진 거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자인하는 거냐 그걸 제가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남 탓 내 탓 다 좋아요 모두가 다 잘못하고 있다면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로 잘 멀쩡하게 돌아가던 의료 체계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지난 7개월 정도에 별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번 추석이라는 연휴 앞두고 응급실 체계가 지금 마비가 되고 붕괴될 지경입니다 이거 하나로 이게 지금 만약에 연말까지 계속 가고 내년 초에도 이어진다 예를 들어 딱 하나만 3천 명이 한 해 의사가 공급이 되잖아요 의사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올 말 내년 초에는 안 나올 판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그러면 그때 생기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지금 의료 체계가 제대로 돌아간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정부의 대책 그리고 대정부지에서 나왔던 연관된 질의응답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사실은 근본적인 해법은 의사들의 병원 복귀 그리고 응급실의 정상화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걸 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협의체를 만들자 협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관건으로 떠오른 게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입시잖아요 대입 내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언을 조정할 수 있는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닙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해법을 힘을 합쳐 같이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되 심지 굳게 나아가겠습니다 일단 한 대표 한 총리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같은 자리인데요 그리고 저거는 공개된 발언이었어요 문을 닫고 비공개서 뭔가 논의하는데 여기서는요 경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위아래 위아래 두 개 출시 나오는데 우선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당정 협의 안에서 의료계의 의제 제한 없이 협의체 참여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입시 2025년도 대입 의대 증원 조정 이거 역시 안건 의제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러자 한동훈 총리 2025년 의대 정원 의제 이거 열어놓겠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정면에서 반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한동훈 대표 그러자 아니 그럼 지금 상황과 의료체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한동훈 총리 지금 상황 정부가 관리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세요 경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요 손정욱 변호사 누구 말에 좀 더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총리 말에 동의합니다 총리 말에 지금 내년에 백제화를 하면요 내년에 백제화 그러니까 지금 입시 의대 정원 지금 뽑고 있는 의대 정원 늘린 상태로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정하면 하면 입시 준비생들이나 이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의사 숫자가 좀 늘어난 데에서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지금요 의사 수가 우리 천명당 2점입니다 한의사 빼면 꼴찌입니다 OEC 중에 압도수 꼴찌예요 의사 수가 YS 때 김용삼 때 보답이 적어요 인구는 천몇백만 늘어났어요 의사들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의사 할 때 사자는요 변호사 해계사 중개사 할 때 사자하고 틀립니다 그 사자는 선비 사자를 써요 장기판에 그런데 의사는 서성 사자를 씁니다 의학사들이 한번 보세요 그만큼 존중받는 돈은 물론 직업이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로 서성으로 인정할 정도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수입이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모르죠 통계 뭐 다른데 이런 식으로 환자 곁들 떠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환자 곁들에게 지키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국민의 여론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도 앞으로 우리 같은 하나의 국민 아닙니까 이번에 힘으로 밀어붙여서 100자식을 끝까지 버티고 다 죽자 이러면 100자식이야 이길지도 몰라요 그래 이게 왔어 역대 정권에 그래서 몇십 년 또 한 명도 못 늘렸어요 그런 명이 지탄을 받을까요? 과연 의사로서 존경을 받을까요? 지금은 워낙 급하니까 대통령이나 정부 요구하죠 의사가 100% 이겼다 자 이제 100제 하자 이러면 그 비난의 화사는 의사한테 갑니다 본인들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무조건 의사정 협의체 들어오고 그리고 환자 곁들은 가야 됩니다 저는 이걸 국민의 여론의사단체가 잘못 읽으면 안 되고요 그 점에서 저는 정부가 지금 이게 힘들지만 다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의제 제안을 두지 말자 그리고 그 의제는 지금 진행 중인 2025학년도 대입에서의 의대 증언 이것까지 조정 이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부에서는 완강하죠? 이거 지금 입시 진행 중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 현황과 관련된 입장 그리고 최근에 안철수 의원 의사 출신이죠? 목소리 좀 내고 있거든요 두 가지 목소리가 연이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25학년도 증언 백지화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수능 원서 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이번 주에 9월 9일부터는 수시 모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라는 거는 사실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고요 2025년도 증언 1년 유예를 결단하고 의사,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회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얘기는 지금 입시가 진행 중이지만 이거 늘리는 거 1500명 늘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입시에 반영이 돼서 뽑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유예해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올해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또 다른 의견을 내신 분이 있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현안에 대해서도 최근에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철수 의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 내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약간 오늘 다르네요 보면 오늘 안철수 의원은 2025년 의대 증언 1년 유예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런데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철수 의원의 해법은 의사들 손만 들어주는 거다 뒤늦게 나서서 혼란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안 됩니다 이런 반응으로 보였어요 임상일 경론가 홍준표 대구시장 말처럼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 의사들의 손만 들어주는 거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너무 성급한 얘기를 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2025년 증언을 조정한다 어떻게 하죠? 대학 총장들과 대학에서 행정행위를 한 거예요? 교육부로 올라가서 교육부가 행정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처분 소송 들어오겠죠 대학에서 문제 제기라고 가처분 소송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대학이 다 이겨요 그리고 지금 이미 원서 접수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이미 지원을 한 학생들이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런 결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굉장히 부작절하다고 봐요 지금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모여야죠 그러면 그 의여야 의정 협의체에 저는 대학 총장들도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아 이거 조정 만약에 의대 정원주도를 하는 논의 자리에는 그래서 다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제안을 해야지 마치 대통령이 결단하면 모든 게 해결할 것처럼 본인이 무슨 단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방금의 자막에 나가는데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의료 대란과 수험생 혼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이 되냐고요 모두가 다 와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게 만든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이며 이거에 대한 후과는 어떨 것이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며 이걸 다 보고 이거는 우리가 감당이 되겠네 안 되겠네 그리고 한쪽을 최대한 설득을 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 없겠네 그거를 보고서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건 대안을 찾는 노력이에요 대안을 찾는 노력 야당 의원들도 저는 야당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있잖아요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안 지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여기에서 정부만 비난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함께 노력해야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공격을 좀 했다고 해가지고 또 여당에서는 고집불통식으로 2025년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답이 있습니까 저는 양쪽 모두가 지금은 무언가 선입견이나 어떤 선제적인 판단을 가지고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일단은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한 것처럼 의제 제안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또 총리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왜? 그러면 마치 2005년에 의제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일단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제를 제안하면 이게 아무도 안 들어올 테니까 일단 모아놓고 그거에 대한 피해를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타진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가만히 보면 결들이 굉장히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이거 안 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진행 중인데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더 거리를 두면 한동훈 대표는 그 내용까지 가능성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의제를 올리고 만납시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내년도 입시해서 의대 정원 돌린 거 이거 1년 유예합시다 그리고 의사단체들은 증언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올해가 절대 안 되고요 내년 건 뭐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여야 의정 협의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 만들어져도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건가? 가동될 수 있는 건가? 여러 가지의 의문을 지금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구는 아직 안 보입니다 귀신 소리일까요?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약간 귀신 소리 같기도 한데요 북한에서 요즘에 이게 꽤 됐습니다 한 7월부터 이런 걸 때때로 내보내고 있는데 요즘에는 빈도가 좀 많이 잦아졌나 봅니다 일단 도대체 북한이 대남 우리 쪽을 향한 스피커를 통해서 무슨 소리를 지금 틀어대고 있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는 대북방송을 하고 있죠 뉴스도 알려주고 저는 음악도 틀어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응할 건가요? 무슨 이게 쇠를 긁는 소리입니까? 아니 무슨 기계 소리입니까? 밤에 들으면 굉장히 음침할 수밖에 음침하게 들 수밖에 없는 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지금 적경지역에 내보내고 있답니다 북한에서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화면 좀 보시죠 이게 지난 7월부터 인천 강화군 적경지역을 향해서 24시간 확성기 방송 지금 뭐 뭐 끼익 끼익하고 긁는 소리 같고 아찰은 같기도 하는데 이게 소리를 특히 강화나 이런 쪽의 일부 지역에 보면 80데시벨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거의 지하철 소음에 맞먹는 소음이거든요 여기 주민들 얘기가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방송을 한다 잠을 못 자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괴롭다 쇠를 깎는 듯한 이 방송 내용 계속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이런 얘기까지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 소음 강도는요 이거 계속 들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강도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준우 그러니까 소음 수준의 지하철 소음 이건 좀 문제가 일든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살면 층간 소음 때문에 사실 층간 소음에 비교하면 저 소리와 이 소리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작은 소리에도 사람들이 민감해서 싸우기도 하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런 소리래요 지금요 저렇게 큰 소리를 24시간 내내 틀면 아마 노일에 걸릴 정도로 신경사이에 걸릴 정도로 아니 이게 무슨 즐거운 소리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저런 이상한 소리거든요 아주 기괴하게 이상한 소리예요 이게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소음인데 북한의 테러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변화된 게 있습니다 옛날에 60년대는 직접 잠수함에 공작 요원들을 보내서 주민들한테 노동당 당원 가입 서류 사인받고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실제로 무장군배가 흐렸었습니다 이제 68년에 120명의 무장군배가 왔었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이 직접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 요원을 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저렇게 오물풍선을 보내고 이상한 괴임을 내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테러 형식이 굉장히 달라진 게 저강도 테러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 테러할 돈이 없습니다 아 저거 비용이 거의 안 든다 그렇죠 저거 거의 비용이 안 드는 거죠 오물풍선도 풍선 사서 올리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되겠습니까 오물들이야 생활 쓰레기 모아서 보내면 되는 거고요 테러할 돈이 없다 그만큼 경제적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생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 속 불안감을 야기를 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동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좀 오물풍선 지저분하다 소리 너무 듣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다가 얘들 그냥 대북방송 하지 말고 좀 내버려 두면 좋겠어 우리 생활하기 진짜 불편하고 짜증나는데 이거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럼 국내의 여론을 조소하기 위한 아주 야비하고도 아주 저비용의 그런 테러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 기괴한 소음과 관련돼서 전문가분께서 다각도로 분석을 한 내용이 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대국 확정기 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정보를 알려주고 한류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려주는데 그게 결국 북한 정권과 체제를 흔드는 그런 위협 요인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만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고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을 위축시키기 위한 그래서 남남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내부로서도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윤경호 사장님 이게 저강도 도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로서는 딱히 대책이 없어 보여요 없어요 대남 스피커가 어디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거를 뭘 쏴서 타격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가 분명히 이건 우리 대북 방송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문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고 이거 대책이 뾰족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피해는 명확하잖아요 접경 지역 주민들 주민들 피해보고 있어요 서울에 사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한 간 정권이 바뀌었든 아니면 정부가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상관없이 남북한 간의 갈등과 충돌이 격화되면 이게 결국 누군가에게 우리 국민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해주는 그래서 더 아쉬운 게 양쪽 간의 화해 무드 이를테면 9.19 군사 합의 때 저런 확성기 다 제거하고 철거하고 양쪽 서로 자극하는 거 안 하기로 했고 등등등등이 있었는데 그거 북한이 우리가 지어준 건물 폭발시켜버렸죠 우리도 북한의 자극에 결국은 참지 못하고 확성기 다시 하지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했느냐 꼭 굳이 책임을 따지자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양쪽 최고위 아니면 군사당국 간의 갈등과 충돌이 이렇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남북한 간에는 어떤 식으로든 화해라는 게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에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더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 분명히 나오죠 저는 사실 대북 전단 한때 탈북자 출신들의 단체에서 대북 전단 날리는 걸 문재인 정부 때 법으로 막는 했잖아요 그때 태극기 부대를 비롯해서 보수를 옹이하는 분들이 그걸 왜 못하게 법으로 막으려고 하느냐 놔두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또 다른 논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 쏘아올리는 전단이 접경지역의 주민들에게 우리가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결국 우리가 아까 문성목 의원은 전문가 입장에서 북한의 체제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생활에 지장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 그다음에 우리 케이팝 관련된 정보 이런 걸 준다고 하지만 북한의 주민들도 과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뭔가 거슬리는 거 받아들일지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양쪽 정부 상부의 충돌과 갈등이 결국 하층의 국민들의 생활에 이런 악영향을 주는 거구나 답은 없으니까 답답하긴 합니다 소정욱 변호사는 24시간 저 소리 들은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앞뒤 선후를 잘 봐야 되는 게요 9.19 합의력이 깬 거는 북한이에요 그렇죠 북한이 명백하게 먼저 합의를 어기고 도발했고 먼저 시작을 했죠 오물풍선부터 그래서 우리가 확성기에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북한이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데서 우리가 확성기를 멈출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대책은 정부가 보상을 해주대요 주민분들이 이런 게 공익을 위해서 우리 특정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손실보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지하 기차역 가면 소음을 차단한 벽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집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게 뭔가 정부 지원에 의해서 소음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럼 저 지역 주민분들이 그런 식으로 법규 호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당연히 해줘야죠 공익을 위해서 일부 국민의 피해를 보잖아요 아마 북한은 전 지역에서 저렇게 하는가 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아직 그렇게 적경이 아니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그런데 이 지역 강화 이쪽이 좀 피해를 많이 보니 정부가 저는 소음을 차단하는 데 벽이나 건물에도 그런 걸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광학원 군 이장님 말씀이 소개되는데 밤낮으로 꾀꾀 아주 요란해 죽겠다 진짜 기괴하다 아까 들으셨지만 정말 흐린 무슨 저녁쯤에 들으면 진짜 음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리를 갖거든요 지금요 저걸 계속 틀어대고 있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 오물풍선 계속 보내죠 안 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또 보냅니다 그리고 맨날 문자로 오잖아요 지금 북한 오물풍선 부양 중이다 부양됐다 떨어진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국방부에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입니까 어제 야당 의원의 어떤 야당 의원 뭔가 이렇게 대책을 좀 제시한 것 같긴 한데 그 내용까지 좀 묶여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쓰레기풍선은 어제 야간에 아주 기존과 다르게 소량을 부양을 하였고 풍향이 맞지 않는데도 어제 무리해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GOP에서 격추하는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이 뚫힌 것이 아닙니까 일단 김상현 후보는 김병주 의원이 GOP 그러니까 접경지역에서 남북 군사분계에서 마지막에 거의 끝에 우리 쪽이잖아요 우리도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인데 오물풍선이 북에 날라오면 GOP쯤에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쏴서 격추시고 떨어뜨리라 이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나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군에서 레이저로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나왔죠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이게 2천 원뿐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좀 해가지고 언론에서 보도까지 됐었잖아요 격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맞죠 물론 이제 그것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일단 레이저 무기가 아니라면 지금 있는 어떤 포 벌크한 포라든가 그런 걸로 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그걸 치면 그게 그냥 뚫고 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날아가서 이게 잘못하면 확전이 되거나 그렇죠 오판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게 오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풍선이 지금 저게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내용물이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걸 만약에 담아보낸다고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큰 피해가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허를 찔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OP에서 격추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재래식 전력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레이저를 그렇게 8월 8일 날인가요? 이거를 다 해가지고서 실험도 하고 여기에 870억이 들어갔고 양산하는데 3000억을 쏟아붓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얘기는 없네요 그 이후에는 그런데 제가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선전을 해놓고 풍선은 비공개 실험을 했는데 풍선은 안 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추가해버리기 때문에 풍선을 맞추더라도 네 맞추더라도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풍선이 넘어오는 걸 사실상 탐지할 수가 없대요 그럼 탐지를 못하는데 맨날 쏩니까?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풍선은 탐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작고 느리게 이동하고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레이저에도 그게 예를 들어 점으로 잡히거나 그렇죠 그리고 3km에서 10km 어디에서 넘어오는지 기후나 바람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또 틀리고 탐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데요 어려움이 많죠 그렇지만 이거 못 막으면 허를 찔릴 수 있잖아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뚫렸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뚫리지 않을 수 있는 억지력 방어력을 갖추는 거는 저는 상당히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채 갖춰지기 안에 우리는 2천 원으로 이걸 막는다 쟤네는 풍선을 하나 만드는데 8만 원, 10만 원 드는데 이런 홍보 섣불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정욱 변호사 지금 격추가 어려운 게 저는 3가지 정도 이유로 봅니다 지금 최전방에서 격추하면요 그게 포탄이 북한으로 가면 전쟁입니다 아무래도 그럴 위험도 있죠 위쪽, 그거는 적진으로 포탄이 날라가잖아요 미사일이 그러니까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후방에서 격추하려면 민간인 피해가 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파편이나 그런 게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GOP 선상을 넘어서 후방에 있을 때 그것이 지속되면 이것도 또 다른 피해가 나다는 거죠 인간인이 피해를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중국 풍선이 기억나시죠? 그게 한 6, 7일 만에 그때 비행기가 가서 공대공 미사일로 그때는 바다 쪽으로 나갔을 때 네, 바다 쪽으로 나갔을 때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했잖아요 그때 중국이 항해하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공대공 미사일 이런 비용이나 더군다나 풍선 잡자고 공대공 미사일 쏘게 되는 거는 또 그렇기도 하네요 그렇죠, 대량으로 풍선이 왔을 때 그런데 이게 제가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옛날에도 이걸로 공개한 게 많아요 실제 1차 대전 때요 독일이 풍선을 엄청나게 정찰이나 생활 무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14개를 풍선을 격추한 육군의 중위 영웅이 돼가지고 이게 옛날부터 전쟁 무기로 많이 써있습니다 지금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풍선 14개를 격추한 1차 세계대전보다 지금 한 100년도 훨씬 더 지난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전적인 무기가 더 대응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 김상일 평론 말대로 레이즈 탐진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검속도 아니고 참 이게 앞으로 이게 저는 만약에 진짜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무기로 써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윤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책은요 해서는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자존심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념으로 하면 안 되고요 선의만 가지고 해도 안 돼요 일본에 대해서 선의만 가지고 해가지고 문제 많이 일어나죠 북한에 대해서는 자존심만 가지고 하니까 문제 많이 일어나죠 경제는 이념만 가지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도 이념만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하나도 되는 게 없죠 제발 어느 정부든 자존심, 이념, 선의 이런 걸 좀 버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과성, 실용, 효율성 이런 거 가지고 좀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0초 드릴게요 뭐 따져가면서 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근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원인이 9.19 합의부터 어기고 도발을 누가 먼저 했냐고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의 도발에 저는 우리가 정당하게 확성기했고 뭐 따라서 뭐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아니 지금 제가 효과성,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근데 안 보는 게 우리가 잃을 게 훨씬 많아요 알겠습니다 방법을 굉장히 고도화하지 않으면 오늘도 두 분이 합의가 잘 안 되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쓰레기가 가득 든 풍선이 날아오고 무슨 쇠 긁고 기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우리한테 주고 그러니까 뭘 하긴 하는데 참 보면서도 도대체 저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들이 북한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셀럽 대전일까? 셀럽이요? 우복기 대전이 아니고 셀럽 대전이요? 연인이 등장하나 봅니다 우선 어제 토론회 주요 장면 좀 소개해드리죠 인 스프링필드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y're eating the pets I think this is so rich coming from someone who has been prosecuted for national security crimes economic crimes election interference excuse me every one of those cases was started by them against their political opponent and I'm winning most of them and I will win the rest on appeal and you saw that with the decision that came down just recently from the Supreme Court it is well known he exchange love letters with Kim Jong Un China was afraid of the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you know when you win you don't really necessarily have to do it the second time I would do NBC I do Fox too I do Fox too but right now we hav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we even want to do 마지막에 보시면 Trump 대통령은 저는 토론하면 본인한테 맨날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어디도 뭐 토론 주최한 방송사가 헬스 후보 같은 편이다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불만 표시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요 미국의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죠 테일러 스위프트 민주당이 헬스 후보 지지선을 공식적으로 압니다 화면 좀 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SNS에 글을 올린 건데 이 SNS에 이 테일러 스위프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SNS에는 팔로워가 3억 명입니다. 3억 명이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글을 올리면 보통 3억 명이 본다고 간주가 되는 거예요. 3억 명이고 이게 미국 인구보다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죠. 아무튼 그런데 여기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나는 카멜라 헤리스에게 투표할 것이다. 지지선을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999만 명이 좋아요를 한 거예요. 거의 천만 명이 좋아요. 그리고 본인을 이 글을 쭉 쓴 다음에 본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요. 테일러 스위프트, 아이 없는 고양이 부인이라고. 이렇게. 이게 다 맥락이 있어요. 왜 굳이 아이 없는 고양이 부인.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후보, 공화당 후보와 같이 러닝메이트인 벤스 부통령 후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 그러니까 아이가 없이 그냥 고양이나 키우는 이런 걸 약간 비하한 것 같잖아요. 캣 레이디들이 사실상 국가를 운영한다. 미국을 자신의 인생처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한다. 뭔가 비꼬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이게 과거 발언데 이게 또 최근에 알려주면서 굉장한 논란이 됐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걸 보라는 듯이 받아친 것 같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안 있죠? 테일러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이 가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또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렇게 나는 관심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다른 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테일러 스위프트 팬 아닙니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시장에서 대가 칠 것이라고 해서 대가를 칠 것. 이거는 단단히 뭔가 기분 나쁘다는 편이잖아요. 당신 대가 칠을 거야. 이렇게 경고 같기도 한데. 윤경호 소장님. 이런 반응을 보인 거는 트럼프 후보가 지금 대선 경쟁에서 지금 뭐가 만만치 않거나 조금 약간 위기다. 이걸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걸까요? 많은 위기다라고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을 상대로 했을 때는 트럼프가 무조건 이기는 걸로 거의 같잖아요. 그다음에 1차 토론했죠. 그때 완전히 바이든을 K.O. 번치 날려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이든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이든이 버텼죠. 그러나 귀에 총 맞고 나서 오히려 상황이 급변해버렸잖아요. 어저께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가장 헤비급 번째는 지금 앵커가 얘기한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개 지지 선언이 걸 겁니다. 이건 시간 문제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4년 전에는 바이든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러나 테일러 스위프트가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계속 견지한다.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 한 번 헛발질을 했죠. 지난번 총 맞았던 그때부터 각종 크고 작은 유세 현장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를 마치 지지하는 양 티셔츠에 가짜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가짜 사진을 또는 가짜 문구를 이용해서 지지자들이 그걸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측을 자극했죠. 지금 팜에 나오는데 이거 진짜 아니거든요. 가짜로 만들어서 퍼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파워는 영향력은 아까 앵커가 얘기한 3억 명의 팔로워도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앨범, 기타 등등 미디어 이게 미국 경제의 성장률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그러면 저 가수가 한마디 하게 되면 미국인 대부분은 무슨 소리 하지 이렇게 듣는다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왜 하필 어저께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어저께 공개적으로 카멜라 헤리스 지지를 선언했을까 일부 분석 중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실언 중에 하나인데 아이오아주의 스프링필드라는 소도시에 이민자 중에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을 잡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했잖아요. 그걸 꺼내놨어요? 그런 말을? 그렇습니다. 그 얘기에 카멜라 헤리스가 또 가짜뉴스를 얘기하시는군요라고 반박을 했을 정도고 실제로 ABC의 데이비드 무어라는 앵커가 어제 사회를 봤던 남자 앵커가 즉각 팩트체크라고 정정까지 했습니다. 스프링필드의 시당국에서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그 얘기를 두 번, 세 번 강조했거든요. IT계의 이민자들 중에 불법 이민자들에게 쏟아지는 공격에 이런 얘기들이 활용이 되고 있었대요. 가짜뉴스인데 저걸 막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트럼프가 그 가짜뉴스를 두 번, 세 번, 네 번 얘기하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저걸 선언을 했고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는 애묘인으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아까 벤스 부터는 과거에 무슨 캣 레이디? 캣 레이디. 그 얘기도 벤스를 겨냥해서. 차일드리스 캣 레이디라는 얘기도 벤스를 겨냥해서 한 얘기고요. 그러면 저 가수가 작정을 하고 쓴 글이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테일러 스위프트가 저렇게 선언을 한 이후로 민주당에 쏟아지는 후원금이 공화당의 두 배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어제 하루 매만 모인 돈이 민주당이 8,300만 불, 공화당은 4,700만 불. 거의 두 배의 격차가 났다는 거고. 더 재미있는 건 트럼프가 지금 가장 애용하는 소셜미디어가 트루스 소셜이라는 자기가 만들었다는 소셜미디어라는 거잖아요. 이걸 트럼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상장사인 트럼프 미디어에 합병을 했어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저께 장중에 혹시 폭락? 18%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10% 하락으로 종료가 됐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또 한 번 열어봤더니 거래 전 지금 벌써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뭐가 반응을 보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트럼프가 시장에 대가 치를 거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 대가를 받는 건가요? 본인은 시장에서 이미 이 토론회 이후에 냉정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 미국의 한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미국의 이른바 셀럽 유명하신 분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이죠. 두 인물이 뭐 서로 얘기도 하고 막 주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는 서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 같네요. 지지하고. 그런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리스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뭔가 불편해 본 겁니다. 스위프트 공격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또 이건 SNS에 이렇게 써요. 테일러 내가 이겼다. 너에게 아이를 주고 목숨 걸고 내 고양이를 지켜줄게. 고양이 얘기한 건 알겠어요. 고양이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너에게 아이를 주고 난데없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요. 트럼프 지지자 일론 머스크가 해리스 후보 지지 선언을 한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저런 창에서 저런 글을 쓴 거예요. 이러다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너에게 아이를 주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뭐 성의로웁니까 왜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졌어요. 이준호 의원.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아마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비판하고 싶어서 반박하는 취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지금 스위프트 팬들로부터 항의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이거 되레 트럼프 후보에게 도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은 이제 경제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셀럽이죠. 스티브 잡스 이후로 가장 파워풀한 셀럽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를 저렇게 비난하면 오히려 지지 세력들이 더 결집을 하고 자기한테. 아니 그리고 표현이 뭡니까. 너에게 아이를 줄 게는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유능하다. 그리고 뭐 천재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일론 머스크의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해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그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도 네가 원하면 내가 너에게 낳아준 아이를 너에게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것 같아요. 완전히 이건 성희롱 발언이죠. 엄청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예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는 스위프트 노믹스라 해가지고 스위프트가 한 번 움직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에 공연을 한 번 하지 않습니까. 미국 전역 공연을 공연을 한 번 하는 일조입니다. 일조. 일조의 수익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연 수익이 조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무슨 앨범 판매나 티켓 판매라든가 다른 비디오 판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연. 스태디움에 3만 명 모아놓고 하는 공연. 그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몇 천억은 되겠지만 일조는 상상이 힘들거든요. 그 정도로 파워풀을 한 데다가 지금 팔로워가 3억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구가 3억 4천 명입니다. 아마 3억 명이 다 미국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런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오히려 트럼프를 도와주겠다고 한 저 발언은 오히려 지금 인기가 하라 하고 있는 트럼프한테 도와주지 못할 망정 불난 집에 기름을 뿌린 게 아닌가. 김상현 변호가 지금 보면 마치 지금 이게 해리스 트럼프의 대선 경쟁인데 스위프트와 머스크의 약간 셀럽 대회점처럼 비춰지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미국에는 이런 어떤 연예인이든가 어떤 셀러브리티들이 우리보다 좀 정치적인 의사표이나 주장이 자유로운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들이 받아들입니까. 이거를. 우리나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더 강도가 높은 것 같아요. 있는데 우리나라는 블랙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정치권에서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권위주의 정권을 거쳐왔잖아요. 권위주의 정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예인들 막 핍박하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대통령과 연루된 연예인, 부인이 어떻게 했다든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연예인들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아래로 보고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풀리고 많이들 활동을 했죠. 한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연예계에서 퇴출시키거나 출연들을 좀 이렇게 뒤에서 몰래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도 정치권의 인내력만 있다면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건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총선 때 보면 연예인은 아주 유명한 분들이 같이 유세도 해주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총선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많이 주목을 했고요. 그렇죠. 국민들은 이거를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이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미국 사회들로 우리도 그럼 앞으로 정치인들이 어떤 선거에 나가서 당선을 하려면 유명하신 분들이나 연예인들하고도 좀 가깝게 지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지지를 위해서는. 그런데 연예인들이 소신이 없이 지지를 했을 때 국민들이 그 연예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연예인 자체가 어떤 소신과 생각이 들어있어야 된다. 지금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일관성과 살아온 궤적에 있어서 맞춰서 신중하게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스위프트가 만약에 이해관계를 위해서 저는 비판을 하자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을 때는 트럼프를 지지를 해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는 또 지지하지 않거든요. 정치적인 소신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실익인가요? 즉실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좀 규제개혁을, 경제 규제개혁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트럼프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또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돌아서요.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셀럽들이 대선 대비전을 벌인 것 같은 모습. 이게 어제 토론회 뒤에 잠깐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얘기 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는 우리나라의 정치인 얘기인데 워낙 유명세가 있어요. 그래서 매체에 참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1100만 원. 이준석 의원 아닙니까? 1100만 원이면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건가요? 1100만 원이라는 금액을요. 일단 영상으로 좀 확인해보죠. 뭔가 이 관련된 얘기 먼저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월급 까셨잖아요. 그게 사실 그런데 홍윤 씨가 방송했을 때 20일치 월급이 나온 거였어요. 20일치. 실제로는 좀 더 많아요. 거기서. 150, 100.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받는 게 어디서 밥 얻어먹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써요 또.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대상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점심 때부터 코스로 먹어요. 페이크 해야 되고. 방 있는 데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의도에 가면 29,500원짜리는 지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저게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영상인데 여기에 이준석 의원이 출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진행자와의 약간 여러 가지 각지 뭘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저게 뭐 주고받는 모습도 있었고 술도 있는 것 같죠 저 자리에. 그런데 본인의 월급 얘기 1,100만 원 얘기였군요. 소정 변호사 이준석 의원은 약간 어떤 출연하면 월급 돈 얘기를 자주 하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데 방송에서 월급 제가 공개한 걸. 처음에 계좌에 900 얼마가 찍혔다 이 얘기해서 굉장히 회자됐었는데. 보통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월급을 방송에서 공개 안 하잖아요. 저는 상당히 부속절하다. 한 번 정도야 어떻게 국민의 궁검증이. 몰라도 지금 벌써 몇 번 채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월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만 그런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매일 코스 요리만 점심부터 먹는다. 별 이야기도 안 하면서. 2만 9,900원. 그것도 모든 국회의원이 과연 그럴까? 대단한 이야기도 안 하는데 코스 요리를 먹는다? 이것도 비하하는 거고 동료 국회의원들을요. 동료 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밥 얻어먹는 게 힘들다 이것도 좀 상처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다른 사람이 사주는 밥을 얻어먹기 힘들다? 네. 그런데 그게 좀 우리 국민의 상식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처로는 국회의원은 갑 중에 갑이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살 때도 있겠지만 얻어먹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과연 일반적인 진실인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데 더 저는 부적절한 게 여기 나가서 술 있잖아요. 원래는 궁금한 선화라는 프로입니다. 궁금한. 그랬더니 갑자기 나이 차이가 5살 난다고 오빠 선화하면서 갑자기 술을 시키면서 화끈한 선화. 이런 약간의 듣기 불편한 우리 젊은 보기에. 그래서 비난 상당히 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성희롱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화끈한 선화. 갑자기 술을 시키면서 갑자기 처음 보는데 선화의 오빠의 부적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공개로 동영상을 바꿔놨더라고요. 저거를 보신 분도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 채널에서 이게 공개가 비공개로 되어 있다고 해도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시키면 다 한다. 그리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아까 월급 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걸 아마 보신 분들이 저런 반응을 보였나 보죠. 아니 정치인이 이 채널에 출연하는 게 맞나? 이 채널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예인이 진행하는 약간 연애성 채널 뭐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 약간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인데. 그리고 현직 의원 출연 부적절한 섭외다. 약간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런데 또 비공개가 됐어요. 이 영상이요 또 하필. 이거는 유준호 의원? 네. 국회의원이 저런 데 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요새 많이 나아긴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그렇고. 저 자체가 뭐 문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좀 엄숙하고 늘 진지할 것 같고. 그리고 상임위장에서 싸우는 모습 많이 나오잖아요. 정청래 의원 같은 법사회 같은 거 늘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이제 평균 같은 거를 좀 누구로 들기 위해서 본인 일상생활 모습 같은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나가서 이제 농담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얘기 안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요. 정말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만 18년 했었는데. 대단한 얘기 안 하는 그런 식사자리는 본인이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점심시간 식사하면서 허투루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점심 코스 요리부터 먹는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코스 요리를 방에 잡아서 먹으면 코스 요리를 먹는다고 얘기하던데. 제가 이제 저도 기자들 많이 만나거든요. 코스 요리를 안 나오는 방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식당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편견을 줄 수 있는 저런 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아마 영상이 비공개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선화 씨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도 들어오지만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선화 씨에 대해서 아마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연예인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도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는 용기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워낙 유튜브 채널도 많고 매체도 많으니까 정치인들 많이 출연들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연예인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비공개가 되면서 오히려 더 이게 또 주목을 받았네요. 비공개된 이유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설명 잘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 얘기처럼 한선화라는 그 채널 운영자, 운영자의 입장 때문에 한 거 아닐까 싶은데. 국회의원이 저런 데 나가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저는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유권자들이 평가해야죠. 글쎄, 공인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다만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월급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월급이라는 표현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급여 수당만큼만은 세비라는 얘기를. 공식 명칭은 세비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세비라는 게 왜 나왔을까 일본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얘기인가 뭐 했는데. 하여튼 연원을 따지고 보면 국가기관에서 쓰는 경비를 지원해 줄 때 세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항상 국회의원이라는 건 헌법기관입니다. 한 명의 개인이 아니고 헌법기관, 헌법기관이 뭔지 아시죠? 지금 우리 헌법에 정부기관 중에 국무총리부터 쭉 나열이 돼 있는 국무위원 등등등등에 준하는 국회의원도 역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한 명이 나 국회의원이다 이게 아니고 헌법기관으로서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권위와 책임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저런 개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뭔가 하는 얘기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느낌을 누군가가 갖는다면 그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김상윤. 기본적으로 공의는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친한 의원들과 저녁을 드셨어요.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돼요. 왜? 때가 때 이만큼. 때가 때 이만큼. 한동훈 대표와의 저녁을 연기하고 바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바빠서 연기를 하나? 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가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안 맞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번 이주석 의원의 저 유튜브 채널 출연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자기 홍보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홍보를 하는데 남을 왜 편화를 합니까? 자기 홍보만 하면 되지. 다른 국회의원들. 다른 국회의원들을 일반화시키잖아요. 마치 좀 약간 굉장히 부적절한 것처럼. 그거 저는 안 좋다고 보고요. 자기 홍보만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의료 대란이니 뭐니 본인이 지금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사안들이 많잖아요. 작은 사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본인의 시간과 정렬과 이런 걸 갈아넣는 모습을 보이는 게 초선원으로서 맞는 거 아닌가요? 경제도 엄청 어렵다고 비판하잖아요. 지금 공인으로서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시기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 이게 만약에 선거 상황이었으면 저는 조금 더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 저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는 못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혹과 관련된 얘기 좀 해봤는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다고 그러죠. 오늘 정치권에서 잠깐 주목하는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가 만남이 이루어졌나 봅니다.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늘 비공개 만찬을 갖고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시간이니까요. 비공개 만찬.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났다는 얘기죠, 지금요. 이재명 걱정될 일 많아. 김종인 억지로 해결 못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다. 만찬이니까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지만 저런 얘기가 조금 보도를 통해서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그러면 주문했다는 게 오늘 취지 맞나요? 대신증권 계좌 관련해서는? 혐의 인정하시나요? 상고하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입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취해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자, 오늘 정치권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판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인물에 대한 판담도 있었어요. 2심이에요. 자, 1심과 2심을 비교해서 오늘 결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인물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굉장히 주문을 받았죠. 우선 주가 조작 혐의인 권우수 전 회장.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이렇게 나오는데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늘었어요, 오히려 2심이. 그리고 오늘 가장 주목을 받던 인물이 바로 쩐주로 알려진 손모 씨입니다. 1심에서는 주가 조작 공모 혐의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합니다. 검찰에서 이걸 추가했는데 이게 유죄. 그러니까 1심 무죄, 2심은 유죄가 나온 거예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이 인물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여기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 해보겠습니다. 전주 손모 씨 1심 무죄, 2심 유죄입니다. 오늘 유죄 판결, 이유, 판결은 어떤 위에서 나온 거라고 소외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세 조정 행위를 공동정범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서 실시간으로 공모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까지는 증명력이 부족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도우려는 인식하에 도왔다라는 방조 혐의는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주범이 미필적이로나 남아 시세 조정 행위,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을 알고 이 배우자 명의 계좌나 본인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 행위를 도왔고 그런 인식하에서 본인도 이익을 보려고 했던 행위 1년의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사용처를 알고 계좌를 제공했다라는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한 것이고요. 이 손모 씨의 유무죄가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 행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주, 돈을 댄 사람, 계좌를 빌려준 사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손모 씨가 일심해서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소위 말하는 100억대를 투입했다라고 알려진 손모 씨가 처벌받을 수 없다면 김건희 여사도 유죄가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논리였으나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됨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도 시세 조정 행위를 알고 계좌를 이용하도록 돕게 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수사 방향, 기소 방향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심에서는 사실은 주가 조작 공모에서 무죄가 나오는데 그런데 2심에 가면서 2심에 올라갈 때 검찰이 방조 혐의를 그럼 추가로 기소한 겁니까? 예비적 공소 사실로 방조죄를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1심 때는 그게 없었는데 2심 때 그게 추가된 겁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공동정범으로 계속 항소심에서 주장은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똑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증거라는 것은 공범자들, 그러니까 주범이나 관련자들과 실시간 연락하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이런 모의 정황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또다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럼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기소를 하면 적어도 계좌를 제공한 거는 범행을 용이하게 도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한 수준으로, 왜냐하면 방조범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예비적으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전주 손모 씨 말고요. 지금 주가 조작 처벌을 받고 있는 권호수 전 회장은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어요? 네,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조금 더 형량은 높아졌는데요. 이 부분도 명시적으로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지혜에 있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투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영을 선고한다라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손모 씨 같은 경우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시세 조작 행위에 가담해서. 하지만 권호수 회장은 어느 정도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 굉장한 이익을 받았다고 법원이 판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조금 더 양형을 높여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정욱 변호사, 전주로 알려진 손모 씨에 대한 판결. 오늘 법원에서 1심에는 무죄, 2심에는 방조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건데 이거는 법원 판결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세요? 지금 주가 조작을 하려면요. 전주가 많이 필요합니다, 계좌가. 제가 맡았던 사건은 계좌를 한 1천 개 이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도 계좌가 100몇 개 됩니다. 전주가 90몇 명이에요. 그 기소한 거 한 명인데 이분은 단순한 전주가 아니고요. 이분은 돈을 100억 가까이 대출받아서 준 거예요. 액수가 좀 많죠? 액수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전체 주가 조작이 600몇 억이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대주니 오히려 이렇게 주가 조작을 좀 용이하게 도와준 거 아니냐. 이래서 이게 방조가 된 거죠. 그런데 나머지 전주들 100여 명 가까운 한 명 덕에 기소도 안 됐잖아요. 그럼 김건회사는 어느 쪽일까요? 자기 돈 10억 정도 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일반 전주 측에 봐서 당연히 무혐의가 돼야지. 이 100억을 대출받아 준 거는 원래는 공동정보에 가까운 의심이 들어요. 다만 공모를 못 밝힌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거액을 대출받아 줍니까? 따라서 전혀 손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비교할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100여 명의 전주하고 다트린 임장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심 판결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정치권에서는 오늘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호의 수사가 있을까? 어떻게 진행될까? 이렇게 흘러간 거거든요. 앞서서 이건석 검찰총장은 사실상 날짜도 얼마 안 남았네요. 어떻게 말하려면. 그런데 지난주에 꺼내놓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강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수사 대상자의 지위나 신분이나 또 사건과 관련된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점은 앞서서 1심 때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자들의 설명이 있었는데 오늘도 좀 설명이 있었다고 그러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갑니다. 대통령실 도이치 전주 2심 유죄 선고에 밝힐 입장 없다. 이렇게 좀 나왔네요. 이렇게 입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 안 밝힌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아까 이혼석 총장이 2심 판결 내용 좀 면물이 검토해서 보겠다. 그러면 이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까요? 일단은 1심 선고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손모 씨가 무죄니까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고 했잖아요. 손모 씨가 유죄니까 김건희 여사는 유죄의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국민적 의혹은 이것을 재판에 가서 다투어봐야 된다는 것으로 아마 모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의혹은 해소를 해줘야죠.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의 의혹은 지나칠 정도로라도 해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것은 법원에 가서 기소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서 변호사님은 금액만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유죄받은 건수로 따지면요. 102건 중에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빈도수로 따지면 이거는 또 다른 의혹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금액만 따져요? 빈도가 이렇게 하면 방조를 했거나 이게 됐겠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일반이라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속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일반인과 다르게 김건희 여사는 검사의 부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검사도 많이 아는 사람이었고 사회적 영향력이나 이런 걸 따져본다면 더더군다나 이거는 빨리 국민을 위해서라도 역사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가의 통합과 미래를 위해서도 법원 가서 빨리 해소를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권정표 의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평론가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지금 검사의 부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결혼 날짜로 이게 워낙 오래돼서 결혼하기 전에도 일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결혼 날짜를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1심에 김건희 여사 무죄 논리가요. 전주가는데 무죄니까 무조건 무죄다 이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죠. 그런데 그 외에도 주가 조작이 되려면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공동 가공의 사실 두 개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 어머니 모친이 과연 주가 조작을 하겠다는 이런 고의를 하는데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는가. 실제 주문을 통해서 공동 가공의 사실 실제 허위 주문이나 고가 매수, 적가 매수 했는가. 이런 건 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조가 됐는데 저분은요. 자기 돈을 정상적으로 투자한 분이 아니에요. 100억을 대출을 받아간다는 건 상당히 의심이 가는 거예요. 빌렸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폐가 망신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여유 돈 가지고 주가 누가 이게 옛날에 이재명 대표도 그랬잖아요. 친구가 주가 조작하는 좋은 거 알려주고 가서 재미 좀 봤다고 이런 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연수원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누가 주가 조작하는 거 알고 이용해서 내가 돈을 좀 벌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게 범죄 공부면 안 돼요. 그런데 저 아까 판결문을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저분에게 좀 금액이 너무 거액이잖아요. 100억을 대출받아서 준다. 이건 단순한 전주가 아니니까 아마 재판부에서 유죄가. 그런데 그것도 집행위에 나온 거예요. 형량이 높은 건 아니에요. 집행위에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특검은 형량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 변호사님은 일단은 본인의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또 모든 진실을 아시는 거 아니지만 또 주장을 달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도 하나의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하나의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재판에 가서 밝혀보자 떳떳하게 이런 거 아닙니까. 손재경 변호사는 샹목 검찰 수사 이거 어떻게 좀 변방해야 될까요. 검찰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절차와 관련한 공정성, 객관성이 사실은 지적이 됐던 것이 이 건 관련해서 서면 조사만 하다가 안 되니까 사실 조사를 하긴 했는데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하는 바람에 지나친 특혜조사 아니에요. 또 논란이 됐었던 사안인데 그러면서 공범이 일부가 유죄가 나오는 판단이 뒤집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김건희 여사도 조금 철저하게 수사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주가 조작에 방조범으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정범에 필요한 요건들은 많이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주가 조작임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거나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한 정황이 있거나 계좌를 제공을 했거나 실질적으로 범죄수육을 일부 받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밝히면 또 기소로 기소하는 경우는 왕망이 있거든요. 그 면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명맹백백하게 사실관계를 조금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적 의구심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던 재판 결과가 나온 거예요. 민주당이 또 이거 그래서 오늘 저녁 그리고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이 내용 가지고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시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이재명! 왜 하필 지금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사법 리스크 방판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찬합에 하나가 되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저 결코 아닙니다. 모렴치한 캥벌입니다. 대통령의 성품이 어떤 사안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거나 화가 나더라도 잘 표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곁에서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화가 많이 나셨죠. 나는 들여받는 말일 뿐. 문다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또 심경굴. 최근에 어떤 수사, 압수수색 이런 거 받고 최근에 전 사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약간 좀 억울하다. 말도 안 되는 수사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올린 또 다른 글이 있습니다. 내용 좀 보죠.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뢰받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다. 그들은 초유의, 그들은 검찰인 것 같죠. 그들은 초유의 전국에서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고단한 말. 본인도 말이고 검찰도 말이고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지금? 손정욱 변호사? 내용 보면 본인은 아버지 있는 문재원 대통령에게 뭔가를 혐의를 씌우기 위해 자기가 이용당하는 것 같다. 중간 단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저는 말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정유라 씨가 생각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유라 씨가 진짜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 봐요. 그때는 진짜 말이 등장하잖아요. 진짜 말이. 자기 말처럼 타라고 했는데 그걸 내물로 저는 엮였다 봅니다. 내물로. 자기 말처럼 타다고 한 거.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타이스타젯이 2021년에 매출액이 70만 해입니다. 2021년에 70만 해입니다. 1년에 매출액이 몇백도 안 되는 한마디로 회사가 아니죠. 회사가 아닌데 전문으로 월급을 어떻게 줍니까? 회사가 있어야 월급을 주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1년에 매출이 70만 원이야. 티켓 팔던 것도 그만두었어요. 70만 원이요? 네. 2021년에. 그전에도 400만 원 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연봉을 그냥 억대 연봉을 한 달에 주거비하고 다 합치면. 합치면 1억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2억 2,300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냥 차라리 5만 원짜리로 김정숙 회사가 5천만 원 보낸 것처럼 보따리로 2억 2천 원씩 그냥 갖다 주면 덜 켜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걸 월급으로 포장하니까 증거가 남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상적인 회사에 정상적으로 전무로 취업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월급 받았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이제 와서 마치 아무것도 없이 검찰이 탄압하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거야말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수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오늘 여당 내에서 문다혜 씨의 최근에 글이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한 반응이 좀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논평에서. 문다혜 씨, 교묘한 말장난 이어가면서 본인 회피하려 든다. 논평 내용입니다. 그 누구도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가만히 있으라고 한 적이 없다. 떳떳하라면 조잡한 SNS 정치 중단하고 소상히 해명하라. 손정혜 변호사,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전남편인 서모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취업특혜 의혹이잖아요, 이 수사 내용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글을 문재 씨가 많이 쓰지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네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SNS 글의 전반적인 취지는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고 표적 수사라든가 과잉 수사를 계속적으로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 수사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한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지 기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설 씨의 취업 자체가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특혜였느냐. 그러니까 부당하게 취업을 했느냐고. 두 번째는 그럼 그 대가로 보이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선임되는 것 자체에 특혜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느냐. 대가 관계가 형성되느냐는 거죠. 세 번째는 월급을 줬다는데 그 월급이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익과 지속하느냐. 경제공동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겠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인사 청탁이 있었느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나가야 되는 수사를 수사기관에서는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개인 정보라든가 남편과의 이혼 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공개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함, 억울함을 SNS로 호소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타이스타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회사인 건 일정 부분 이상직 전 의원 수사나 횡령 배임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매출은 적은데 쓰는 돈이 어마어마한 부분도 있고 횡령과 배임으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별건으로 또 이 사건을 했다. 이런 논란도 지금 양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김상현 변호사, 지금 문다혜 씨는 사실 본인이 저런 글이나 입장을 낼 때마다 주목받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여러 차례 내고 있거든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죠.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문다혜 씨도 저는 좀 자중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일로 어떤 불편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억울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사람들과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관심을 끌고 선동하듯이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억울한 부분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위한 논리로 만들어서 제공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좀 반박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타 제시 문제가 많은 회사일 수 있죠. 그리고 모 씨가 월급을 그거에 비해서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부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 회사에 서 모 씨만 월급을 많이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월급을 많이 받았는지 그것도 봐야죠. 그러면 그 이상한 회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월급을 다 많이 주고 있었다면 많이 주고 있는 거는 그 사람만의 특혜는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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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